강철 깃발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이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이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이 이 거점들이 아프 время 히힛 ㅇㅋ 이제 자네가 쫓기는 입장이로군 아예 자세한 기간이 없을 때 자세한 기간이 없을 때 늑대들을 쉬게 하게 사냥은 끝났으니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에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대. 5분이 남았네. B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. A 거점이 점령됐군. E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C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 opini,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이게 더 나아지지 않나요? 3분 남았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B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상대와의 격차가 더 멀어졌지만 아직 날아잡을 수 있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네네네네네네 지효를 지켜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